패러시아의 정신적 토대를 다졌던 신 잘라루딘 르미의 시중에 내 심장은 너무 작아서 라는 시가 있었죠 내 심장은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토록 작은 심장 안에 이토록 큰 슬픔을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까 그런 말에 신이 대답을 했죠 보라 너의 눈은 더 작은데도 그 큰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느냐 눈이 작아도 큰 세상을 볼 수 있듯이 그 작은 12인치의 음반 속에 기록된 3, 4분 분량의 노래 속에 큰 슬픔 더 큰 기쁨 더 큰 세상이 담겨 있기도 하죠 오늘 이 한 장의 음반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가수는 여성 그룹 최초의 슈퍼스타러 제프슨 에플레인의 그레이스 슬릭의 또 다른 편에서 서로의 음악적 견지 속에 라이벌을 이루었던 팝의 역사를 가장 위대한 블루스 사이키델릭 싱어로 평가받고 있는 가수 중의 한 사람 제니 조플린의 주요곡 몸집 중에서 두 곡의 음악을 이어서 한번 들어볼 겁니다 영국의 포크라 그룹인 포드링게이의 샌디 데니나 또 오늘 소개해드릴 빅 브라더스 앤드 홀딩 캠퍼니의 프론트 우먼 제니 조플린 같은 스타싱어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의 그룹에 있어서 여성 보컬리스트가 갖는 역할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었다는 그런 점일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니 조플린 이전과 제니 조플린 이후를 미국 록 음악의 하나의 변곡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과감하게 비트는 공연에서의 개성 있는 액션들 그래서 몰입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독특한 발성과 가창 그리고 파워풀한 리듬을 압도하는 보컬 1960년대 중반 샌프란시스코를 무대로 반전과 평화 반 문명의 락의 핵심적 그룹의 하나로 본트레이 팝 페스티벌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되면서 등장했던 홀딩 캠퍼니 시절의 명반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빅밴드들과의 실험적인 레코딩에 홍일정으로 참가하면서 남겼던 주옥같은 명반들 스물일곱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그녀가 세계 대중음악사에 끼쳤던 혁혁한 곡론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족족을 남기기도 했었죠. 오늘 이 한 장의 음반에서 함께해 드릴 두 곡의 음악은 빅 브라더 샌드 홀딩 캠퍼니 시절에 남겼던 68년의 명반 칩 브릴드 속의 백미 조지 거슈인의 명작이었었죠. 포기업 에스에 남았던 유명한 아리아 서머타임하고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4개월 뒤에 유작이 되고 말았던 마지막 스튜디오 음반 진주라고 하는 타이틀 펄 속에 수록이 됐던 풀틸트 무기밴드와의 레코딩이 있었죠. 무버버까지 두 곡의 레코딩을 오늘은 그런 그녀의 베스트 오베스트만을 골라서 한 장의 음반에 담았던 제네 조플린 Greatest It's 라고 하는 음반에서 두 곡을 이어서